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미리 주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2021년도 2월 별자리별 타로운세 월간운세 여러분들과 같이 뽑아보려고 왔습니다. 2월은 우리가 기다리는 고유명절인 설이 있고 가족과 보내야 되는 과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뭐가 많습니까? 주부 여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분들 계시죠? 그래도 우리는 꿋꿋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설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2월의 어떤 천체의 현상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수성의 모습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성이 여러 행성들과 어떤 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이번 달에는 그렇게 되고 점성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행성들이 주는 각도에 따라서 인간사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께 조금 전해드릴 것은 1월 30일에서 2월 21일까지 뭐가 있냐면 수성의 역행 현상이 있습니다. 역행하기 전에 정지를 하고 다시 순행으로 돌아서기 전에 다시 정지라는 현상을 거치면서 수성의 역행 현상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수성은 1년에 3번을 역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 해가 수성 역행 현상 중에서 처음이 2021년도 들어서 처음 들어오는 어떤 역행 현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수성 역행이 일어나게 되면 원래는 빨리 가던 게 정지가 되면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성은 정보에 별이고 교육에 별이고 그리고 뭔가 시간 타임에 별이 되죠. 그런데 그게 정지가 됨으로 해서 지체, 지연, 그리고 약속의 딜레이, 그 다음에 뭔가 개인마다 특별하게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수성 역행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관찰을 하셔서 약간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수성의 역행 현상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집단적으로 어떤 것이 취소가 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TV에 막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있을 수 있고요. 뭔가 여행이나 아니면 컴퓨터의 어떤 정보에 같은 것들이 오류를 일으킬 확률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성의 역행 현상에서 우리 정보를 지급하시는 구독자분들은 두 번, 세 번 조금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다운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성의 역행 현상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난 인연을 만나게 해줘요. 그러면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잊었던 사람, 잊었던 연인들, 이런 사람들이 연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지하게 벌려놓았던 어떤 일들, 연구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다시 재고를 해봄으로 해서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수성 역행 중에, 현상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개인마다 조금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금전화와 관련 있는 것 같고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성학, 천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어떨 때 태어났는가, 수성이 역행할 때 태어났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더디게 안 풀리나, 왜 이렇게 나는 멍청하게 살아왔나, 뭔가 명확하지 못한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대체적으로 수성이 역행할 때 태어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수성 역행할 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이 저는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가 어떨 때 태어났는가를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성의 역행 기간에 슬기롭게 사는 방법. 첫 번째, 정보를 주의해서 다루자. 두 번째, 옛 연인에 대한 어떤 것이 오게 되면 재고해보자. 세 번째, 미뤄놓던 숙제들에 대해서 뭔가 끄집어내서 한번 해보자. 이게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어쨌든 그것을 해서 역행 기간 동안에 뵐 피해 없이 성과 있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2월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보유명절인 설날이 있죠. 그래서 떡국도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새해는 하는 일 모두 모두 잘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무사태평하길 바라면서 이제 양자리부터 음세 뽑도록 할게요. 양자리부터 음세 뽑을게요. 양자리부터 음세 뽑을게요. 양자리부터 음세 뽑을게요. 양자 beliefs memoria 양자리부터 음세 뽑을게요. 양자 diode 양자 양자 양자리 분들 의세에서 들어갈게요 이번 달에는 제가 조금 간결하면서 편한 스프레드를 써봤어요 양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이 카드가 뜯거든요 이 카드가 완즈 9번이에요 이번 달에 양자리 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이 필요하면서 끝까지 내가 이것을 해낼 거야 라는 고집, 노력 그리고 내 생각이 옳아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끝까지 해낸다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거 끝까지 하게 되면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해낼 거야 라는 마음이 필요하다 근데 경상도 말로 어떻다? 대다, 힘들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연인, 사랑, 애정에 관한 부분은 이 두 카드가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마음이 상하거나 아플 수 있지만 나중에는 새로운 어떤 화해나 그리고 거기에 좋은 어떤 제안이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우리 양자리 분들이 이번 달에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혹시나 마음이 아프더라도 나중에 뒤에는 훨씬 좋은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다 애정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원래 내가 하던 것 외에 뭔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일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또 열심히 책임지게 되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메이저 카드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을 생각하는 것이 이번 달에 어떤 현상적인 일이 있는데 지구본을 들고 꿈을 꾸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바다를 바라보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약간 국리를 하고 있는 거지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적이나 직업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어떤 결론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이번 달에는 우리 양자리 분들이 굉장히 어떨 것 같다 되다 몸이 좀 힘들면서 뭔가 책임져야 될 어떤 것들이 많을 것 같다 그런데 그거 책임지면 분명히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생각이 굉장히 많으세요 금전이나 사업운을 말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국리가 많으시고 거기에 내가 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면 열 개를 다 들고 뭔가 내가 노력을 한다 에너지를 다 한다 이런 어떤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도 노력을 해서 그런데 이상한 육체적인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내가 에너지를 다 해서 움직여서 금전적인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을 말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노력을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어쨌든 이번 달에는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끝까지 내가 해봐야 포기하지 말아야 어떤 좋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인간적인 뭔가 애정적인 면에서는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으나 분명히 좋은 어떤 새로운 화해나 좋은 기운이 들어올 것 같고요 일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나 거기에 책임지고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좋은 결론이 날 것 같다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나 열심히 노력해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좋은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도록 할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소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그런데 좀 안좋아요. 어떻게 해요? 총운이 뭐가 나오냐면 소드3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번 달에 약간은 심장에 칼을 맞을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겠죠. 왜 명절이니까 마음이 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황소자리 분들이 총운이 소드3야. 그러면 내 마음에 칼을 맞았어. 그가 나에게 칼을 줬어.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아파. 힘들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남자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남성분이 마음이 아프거나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방패를 세우고 이번에는 마음이 안 아프게 나 주의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건 연인과의 문제나 애정의 문제인데 남자가 공하고 이게 타워카드가 뜯거든요. 그럼 이게 다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아프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어쨌든 애정적인 면에서 남자가 뭔가 표현을 안 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는 뭔가 뛰어내리는 남녀가 다툼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애정적인 면에서 연인과 좀 다툴 수 있는 그런 어떤 달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가 소중하다면 그가 만약에 조금 마음 아픈 소리를 하더라도 생각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조금 참으면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일적인 면에서는 이 카드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누군가의 제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새로 직업적인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수련을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그러면서 누군가의 제안을 받는 제안 카드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제안을 받으면 좋냐?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알던 사람과 관계된 어떤 제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좋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소소하게 뭔가 직업적인 발전이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금전운이에요. 뭔가 재차 부름에 대한 어떤 소식이 오면서 다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전적인 면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번 달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한 번은 안 되고 두 번의 시도 끝에 뭔가 이루어지는 어떤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족하는 어떤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했는데 안 되면 두 번을 시도를 해서 뭔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금전은 마지막에는 어쩌면 만족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 총운이 소드3가 나왔으니까 조심해야 해. 마음 안 아프게. 그 다음에 거기에 애정은 정말 조심해야 해. 안 싸우게.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어떤 제안이 와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황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뽑을게요. 제가 만났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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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 약간 지켜보고 추위를 지켜봐야 되는 어떤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이 좀 안 좋아서 마음이 불편해요. 총운은 마음이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애정의 면에서는 긍정 새로운 약간 기미가 있어 보인다 직업적인 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은 좀 지켜보면서 추위를 지켜보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 직업과 관련되면서 약간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 2월달 내내 약간 마음의 방패를 세우시고 너무 가슴 아픈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 운세폭기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자리 분들 운세혜석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 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메이저 카드가 벌써 지금 5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 개자리 분들께서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완전 투거든요. 그럼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확장을 해볼까 뭘 선택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는 선택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존 것에 내실을 기하고 다음 것을 생각해보자 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거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면서 생각하면서 확장에 대한 생각이 많은 어떤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애정적인 면에서 여성에게 주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움직이는 카드예요. 그럼 이게 지금 지대로 연애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는 우리 개자리 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연애적인 어떤 모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서 어쩌면 인연 그리고 헤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연애운이나 주변의 관계성은 조금 잘 맞춰가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약간 새로운 기운이 있습니다. 자 별천여 카드는 직업적인 면이나 그러니까 직업과 관계된 학업과 관계된 이런 면에서 별천여 카드가 듣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어떤 긍정적인 일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하고 싶어 변화를 주고 싶어 다른 거에 관심 있어 라는 어떤 카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해봐도 돼요. 해봐도 되는데 아직은 뭔가 하나를 선택한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번 달에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 새롭게 생각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끝남이 있다 서류를 처리한다 뭔가 갚는다 그리고 집이 나간다 정확하게 처리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단디하자 자 그래서 뭔가를 미진한 부분을 계속 혹시 발생하지 않는가를 생각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금전적인 어떤 끝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우는 두 가지를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확장할 시기는 아니다 이번 달은 그리고 연애는 그와 나의 어떤 약간 기싸움 근데 거기에서 남자가 움직이는 아주 뭔가 어쩌면 의미 있는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면서 움직여 볼까 새로운 것에 관심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을 것 같거든요. 자 그거 긍정 자 그리고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약간 새로운 어떤 명확한 새로운 것이 있는데 결정이 나는 게 있는데 그 속에서 단속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 뭔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속을 잘하면 긍정적인 한 달이 될 것 같다. 자 개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운세폭기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사자자리 분들 운세 어떨까요 자 좋습니다 사자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좋은 입장을 입지에 그리고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승진한다 이겁니다 아주 좋은 거죠 내가 입학한다 내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굉장히 이번 달에 좋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 거기에 연애적인 측면도 여자 3명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가족이 되고 좋은 관계성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지금 서리고 명절이니 가족과 같이 인사를 하거나 자 그리고 소개를 하거나 가족에게 소개를 하거나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연애가 있는 것에서 더욱더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어떤 연애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결혼까지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어 가족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인간적인 측면 연애적인 측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내가 제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어떤 해 같은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도 크게 문제 없이 이번 달에는 제안을 받고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결론이 보인다 그래서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약간은 놓치는 게 있다면 두 번 약간 놓치는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문서를 놓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사항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잘 단속을 해서 잘 파악을 해서 하게 되면 좋은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이 카드가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번 달에 금전적인 면에서 결론은 좋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승리한다 아시겠죠? 자 승리하고 자 그리고 연애적인 측면은 좋다 확장이고 그리고 가족의 허락을 받을 수도 있다 자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제안 그리고 내가 승리하는 아주 좋은 결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잘 잃어버린 게 없나 뭔가 잘 단속하게 되면 좋은 결론 아시겠죠? 자 우리 사자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천여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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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전혀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전혀자리 분들 운세 괜찮습니다.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스트렝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스트렝스 카드는 여성이 사자를 다스려내는 거죠. 그러면 여성이 뭔가 괴력이죠. 힘을 발휘하여서, 이해력을 발휘하여서 사자를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다 해낼 수 있어. 그래서 여성이 노력한 것만큼 어떤 결론이 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다. 자, 근데 이 카드는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은 정말로 좋아요. 새로운 게 뭔가 새로운 어떤 이벤트가 있게 되고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가족을 상징하는 카드가 듣기 때문에 자, 가족끼리 행복한 카드고 이번 달에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도 뭔가 좋은 결과를 내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감정으로 형성이 된 어떤 카드가 이번 달에 저녁자리 분들의 연애 운이며 가족의 운이며 애정의 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기다리고 뭔가 기다리고 계속 활동적인 것보다는 초순에는 기다리며 휴식하는 카드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카드예요.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카드가 보여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다섯 명. 팀워크로 뭔가 움직이면서 약간 바쁠 것이다. 그래서 기다림과 그리고 휴식과 이런 것들이 나중에 뒤에 가서는 훨씬 더 활동적인 모습으로 변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금전 운이 별로 안 좋아요. 뭔가 국리가 많은 거고 손해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자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단속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은 내가 한 만큼, 내가 감당한 만큼, 노력한 만큼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카드고 애정 운이나 감정 운이나 어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가 이번 달에는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는 조금 소란스러운데 사람들과 같이 하는 그런 직업운이 있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미리 미리 조금 대비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처자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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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완전 쓰리거든요. 자, 그러면 남자가 서서 뭔가 성 안에서 성 밖을 바라보면서 뭔가 기다리는 모습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어떻다? 결과물을 기다리는 카드예요. 자, 그러면 한 셋째 주쯤 어떤 결론이 날 수 있으며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결론은 좋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좋은 결론이 나온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가 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나의 처분을 기다린다. 나의 소식을 기다린다. 자, 그런 카드가 총운으로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남자가 둘이가 나오죠. 그러면 나에게 뭔가 제안하는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고집을 부리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남자와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감정의 운이나 우정의 운이나 사랑의 운이나 그런 어떤 것을 상징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안적인 어떤 감정적인 좋아합니다라고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고집을 부리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은 새로운 남자도 등장할 수 있겠다 싶으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컵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좋은 어떤 게 들어오게 되는데 나는 뭔가 걱정하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어쩌면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은 조금 걱정을 하지 않을까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적인 결과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나 뭘 해야 됩니까? 낙관적인 전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좋은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서 직업적인 자세에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이게 좀 별로입니다. 금전은, 사업은 금전과 관련되면서 뭔가 그지 카드가 떴죠. 그러면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게 마음이 아픈 카드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뭔가 하기 싫은 카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전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 천증자리 분들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만족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은 기다림을 상징하게 되고 결과물을 한 셋째 주 그 다음에 결과물은 대체적으로 좋은 결론이 나온다. 또는 그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카드이고 연애운에서는 어쩌면 두 사람 등장할 수 있고 제 안에 오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이런 어떤 뭔가 고른 쪽에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잘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금전은 조금 아껴서고 이번 달에는 어쩌면 조금 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천증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갈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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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 좋습니다. 왜 좋냐면 왕동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큰 돈의 카드가 떴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큰 제안, 큰 성과 그리고 좋은 어떤 문서 좋은 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카드죠. 그래서 어쩌면 큰 돈을 질 수도 있고 좋은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실속적인 제안 결혼의 제안 돈의 제안 투자의 제안 그리고 왕돈이 들어오는 카드 그래서 좋은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연애는 자, 소식이 오는 거고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제외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소식이 올 수는 있는데 이게 약간은 뭐를 보는 겁니까? 간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소식이 올 수 있기는 한데 간 본다, 간 봐 그래서 이게 좋다나 보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대체적으로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주변의 인간관계도 약간 나를 눈치를 보거나 나를 간을 보는 어떤 인간관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 애정운 이런 면에서는 이번 달에는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생각은 많으나 어떻게 된다 좋은 결론이 날 것이다. 그래서 뭔가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막 이런 거 그만둘까 말까 그리고 이동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어떤 막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컵 10번 카드가 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든 결론은 만족하고 좋아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나 궁극으로는 만족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과 관련되면서 돈이 이렇게 많은 카드니까 투자와 관련이 될 수 있는데 문서, 투자 막 가느냐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막 이런 거 관련될 수 있는데 이 카드가 나왔으니까 대체적으로 총원 카드가 펜타클 에이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좋은 어떤 결론이 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여성이 투자나 집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금전적인 면에서 투자의 어떤 것을 생각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카드는 투자의 면에서는 조금 역동성이 부족한 카드예요. 자,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로 이게 이익이 날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은 총원은 어쨌든 왕동 카드 좋다는 거죠. 자, 거기에 인간적인 면이나 애정, 우정 이런 면에서는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주변을 조금 살피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고민은 되나 분명히 괜찮을 것이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더 현실 있고 탄탄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사수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뭔가 문자와 메시지와 변화와 관련이 있는 소식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약간 이동 어디에 갑자기 간다든지 뭔가 이동과 또한 관련이 있게 돼요. 그래서 변화, 변동, 이동, 정보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어쩌면 신속한 판단력을 요하는 어떤 일들이 이번 달에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인간적인 측면이나 연애적인 측면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뭔가 내가 새로운 어떤 아이템, 제안 막 이런 게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훌륭한 어떤 결실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지션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달에는 뭔가 인간적인 면 애정적인 면 요런 면에서는 우리 사수자리 분들이 굉장히 괜찮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요게 직업적인 면인데 뭔가 마음이 아파요. 이상하게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대비를 하셔서 자, 대비를 하셔서 그래도 어쨌든 가기는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어쩌면 마음 아픈 일이 좀 있을 수 있다. 요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가야 하고 그 속에서 나는 좀 마음이 아플 수 있다. 요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금전적인 측면에서 여성과 관련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도권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여성의 판단력에 의해서 뭔가 결정이 되는 그런 어떤 금전운이 있을 것이다. 요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주도권이 없고 뭔가 힘들다가 나중에는 여성의 판단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금전운이 보인다.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총우는 변화 메시지 그리고 정보에 관한 요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요렇게 보이고요. 연애나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주변의 분위기나 나를 어떤 좋은 어떤 스승님 요런 걸로 인정하는 카드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연애도 좋다. 요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답답함이 있고 거기에 여성의 어떤 판단력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요렇게 보입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염소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별천여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뭔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 너 자신을 별처럼 보여줘라 그리고 잘 꾸며라 자, 그리고 두 가지 일을 생각해보라 빛나는 너의 아이디어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 이런 카드예요. 자, 그래서 별천여 카드는 자, 아직은 밤이지만 이 왕별이 이렇게 많이 뜯으니까 분명히 네가 하려는 지금 그거는 의미가 있어 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뭔가 두 가지를 겸해서 가야 되는 카드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들거든 그것을 해야 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이 양다리를 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만나봐 만나봐 자, 그래서 어쩌면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런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나 감정의 운에서는 그가 기다리고 있고 뭔가 정체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연인 사이가 이렇게 되면 헤어질 건 아닌데 약간 감정적인 면에서 뭔가 정지가 돼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답답하나 아니면은 정말로 그가 나를 사랑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되고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움직이는 거고 성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이번 달에는 움직이게 되면 좋은 성과가 날 것 같다. 금전적인 어떤 성과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처음인 것처럼 새로운 것에 완전히 처음 본 것처럼 뭔가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성과 좋은 어떤 그리고 이거는 어쩌면 보너스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자, 금전의 면에서는 끝이 있다. 그래서 나온다. 처리된다. 어떻게 된다라는 명확한 끝이 있으면서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거나 돈이 나올 게 있으면은 이거는 다 안 나온다. 근데 바로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금전적인 어떤 처리는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근데 네가 만족하는 거에 한 절반 정도 금전적인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은 명확한 끝이 있으면서 자, 단계적으로 주라 단계적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다 받지는 못해요. 왕창 투자해서도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금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 그래서 두 가지로 투자를 하라. 분산 투자를 하라. 두 가지를 생각해보라라는 카드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사람의 연인이나 사랑의 감정에서는 조금 정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은 성과물이 있을 것 같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끝과 뭔가 시작되는 어떤 투자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염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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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전문가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전문적으로 뭔가 내가 전문성을 보여줌으로 해서 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팀으로 움직여서 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돈에 대한 어떤 금전운 사실은 이건 좋습니다. 내가 조금 움직여도 나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긍정적인 금전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자, 그렇긴 하나 이게 혹시나 이게 또 전문적인 기관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전문적인 어떤 기관에 뭔가 의뢰하거나 그것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성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것 팀워크로 움직이시는 것 자, 그리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라 등 그런 어떤 총운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애정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여성이 어떤 이상향 그리고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뭔가 이루어진다는 카드입니다. 컷 9번과 월드가 나와있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세계가 만들어지는 어떤 카드라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니까 뭔가 내 생각을 똑바로 하시게 되면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 애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약간은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우울감이 있게 되고 왜냐하면 컵이고 달 카드 같은 거는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약간 다르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뭔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이게 전문가 카드가 뜻기 때문에 뭔가 직업적인 어떤 직업적인 변화를 바라는 거는 변화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거나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혹시 직업적인 안에서 혹시 말썽이 있게 되거나 내가 뭔가 의심을 받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은 석 좋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조금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혹시나 지금 신월과 마늘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물병자리 분들 중에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달에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직업적인 면에서 왜? 달 카드가 뜯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의 면에서는 사실 조금 궁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관련이 있어요. 둘이 연인 카드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조금 궁합면이 있고 뭔가 좋은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래도 둘이 같이 가야 하고 두 분이서 같이 가야 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다. 너무 돈 따지면 상당히 괴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선으로 금전적인 모습을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우는 팀워크 같이 움직이면 전문적인 기관과 관련된 카드가 보이고요. 거기에 애정적인 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직업적인 면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천천히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너무 돈을 따지지 말고 그와 감정을 교류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감정을 교류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물병자리 분들 은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분들 은세폭기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 은세폭기 들어갈게요. 자 죄송합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 이 자리 카드가 이상한 게 나왔어요. 자 총운이 소드3가 나왔어요 뭔가 이 칼이 지금 많이 나오고 물고기 자리 분들이 이번에 마음이 안 편해요 이번 달에 물고기 자리에 태양이 들어있어서 괜찮을 끼인데 이상하게 이게 지금 안 좋습니다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소드3가 되거든요 그러면 칼 맞았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쩌면 내가 조금 마음을 아플 수 있는 아니면 주변에서 마음이 아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마음의 방패를 세우고 조금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게 되면 조금 덜 아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음의 방패를 세우는 그런 어떤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연애 면에서가 남자 여의에서 변화가 오게 되고 고민이 많아요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에서 어쩌면 썩 좋지가 않아요 서로 상처 줄 수 있는 뭔가 심란한 마음이 드는 어떤 그런 카드로 보여요 그래서 연애는 이번 달에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조금 어둡고 약간은 생각이 많고 그리고 남자의 주도화에 있기는 한데 우울한 모습 그런 어떤 카드로 보여요 그래서 연애가 조금 X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바쁘고 어떤 제한이 있어 보인다 새로운 거 자 그래서 굉장히 바쁜 내가 뭔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직업적인 면 내가 어떤 사회적인 생활적인 면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운은 끝남이 있고 거기에 어떤 투자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끝내고 자 어디로 나아갈 건가를 잘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로 이익인가 라는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은 어쨌든 이번 달에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이게 애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정적인 면에서 좀 안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열 노력하는 그러면은 결론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끝남이 있고 거기에 다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분산 투자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 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 분들까지 별자리 별 2월 운세 말씀드렸고요 대체적으로 2월이 조금 우리가 달 자체가 짧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집한 일이 많고 하니까 카드가 별로 안 좋아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왕 올 거면 거기에 따라서 뭐를 해야 됩니까 히히낭낭 해야 됩니까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항상 바라보는 어떤 습관을 가지시고 이번 한 달 어쨌든 잘 살아봅시다 상두의 자리도 좀 별로입니다 저도 잘 살아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해군 가득하시고 자 그리고 복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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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